안녕하세요 김일호입니다. 마치 머리에 왕관을 쓴 듯한 이번 작품은 왕새똥구리인데요. 작년 코리아 창작 공모전 입선작입니다. 작년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새똥구리랑 똥구슬을 한 장으로 접으면 어떠냐고 하셔서 바로 실행에 옮겼던 녀석입니다. 국내의 왕새똥구리는 최근에 발견되지 않고 있고 멸종위기 위급종이라고 하네요. 보이시는 표본은 왕새똥구리의 한 종류입니다. 아마도 러시아에서 온 것 같아요. 제가 저작권 때문에 늘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엔 제가 직접 사진촬영을 위해 만든 표본입니다. 그럼 제작영상을 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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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